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레츠고! 오늘은 주꾸미사령부라는 곳에서 주꾸미를 시켰고요 가격은 600g 한 팩에 12,000원 정도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제 주꾸미사령부 조금 더 좋은데 다시 해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궁금해 오늘은 주꾸미사령부 주꾸미사령부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네요 제가 맛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음.. 맵기는 신전떡볶이 정도의 맵기구요 의외로 안에 주꾸미가 많이 들어서 먹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불에 한번 가공해서 먹는거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배달에 비었으면 좀 식거나 아니면 식감이 조금 변질되거나 그럴건데 아주 정신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잘 먹었구요 링크는 설명란에 제가 써두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partisan Fate 哇 supreme 다 으 으 반 으 으 으 으 으 으 으